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콜마비앤에이치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주석들 그것들을 간단하게 또 연결해 볼게요. 앞 시간은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고 지금은 재무제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까도 높았지만 600 얼마 정도 있었지만 지금도 450억 정도. 한 번 더 짚을거에요. 매출채권도 칠해놓은 것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단기손익 금융자산도 전년보다 증가했고 420억으로 재고자산도 415억에서 429억.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한 14억 정도? 보통 회사들 한 100억씩 막 증가했거든. 근데 14억 정도밖에 증가 안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비유동자산 1500억에서 1720억 어떤게 있는가 보니까 공정가치 측정해서 금융자산 단기손익 그게 249억이었는데 297억으로 증가했고 종속기업에 투자한 주식이 448억 투자했는데 작년에 478억으로 한 30억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유형자산이 685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844억으로 되어있다. 이거 좀 증가했고 자산총계가 2947억이 3499억으로 증가했다. 한 500억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부채는 그러면 보니까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535억에서 621억. 한 90억 정도 증가했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매입채무 외상가. 공짜로 가져온 거. 이자 안 주고 가져온 게 373억에서 443억. 한 70억 가까이 증가했고 공짜로. 70억짜리는 이자 안 주고 가져온 거지. 언젠가는 갚아야 되지만 이자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가 저것끼리.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들끼리 거래가 있으니까 매입채무로 그냥 가져갈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냥 일반 기업이면 매입채무로 가져가겠나. 맞지? 빨리빨리 돈 줘야지. 걔네들도 돈 굴려야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고. 비유동 금융부채가 9억에서 16억 됐고. 부채 총계가 605억에서 662억으로 한 58억 정도. 57억 정도 벌어났다. 자본은 147억 동일하고 자본익려금 309억 동일하고 이익익려금이 1887억에서 2381억으로 거의 한 500억 가까이가 이익익려금이 차곡차곡 쌓여서 증가했다. 자 자본과 부채율이 23%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로 들어가보면 매출액 3950억에서 매출원가 3,112억 78%를 차지하고 원가가. 원가가 78% 원가 낮은 종목이 건강... 공기식이 엄청 낮았는데. 얘들 원가 왜 너무 높아. 뭐 HL사이언스하고 노바렉스는 원가 엄청 낮았거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판관비가 엄청 많아들어. 한 50% 40%까지 들어갔는데. 얘들은 판관비가 3% 밖에 안 들어갔는데 매출원가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 또 뭐 뭐야 그거 파... 뭐고 무슨 사이언스고 그거 전자핸미기 만드는 거 아 뭐고 잠깐 뭐고 파워 뭐고 쉬픽앤코리아도 원가 별로 안 들고 푸드웰, 프로텍 말고 벤유지 말고 노바렉스 말고 CNG 하이테크, 에코마케팅 말고 파크시스템 그리고 레이 그리고 뷰웍스 이런 데가 원가가 엄청나게 낮았어요. 원가가 한 40% 그리고 공기식은 20% 원가. 물에다 태우는 것 밖에 안 하니까 재료가 들어가나. 맞지? 판매하는데 수수료에 HL사이언스 같은 게 원가가 20% 거기에 판관비가 한 50% 한 60% 그래서 한 8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아니지. 80% 빼고 나머지 20%가 영업이익률이지. 그러고 보면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30 몇 프로거든. NC도 한 40 몇 프로. 한국자산신탁도 한 40 몇 프로. 50 몇 프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거지. 맞지? 그래서 순이익이 30%에서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5%에서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얼마 전에 우리 했던 뭐고. FNF 말고 옷가기 말고 다운시스 말고 뭐 최근 했던 게 잠깐만. MK전자 말고 하여튼 코이버. 코이버도 원가 많이 들어왔지. 하여튼 화학주나 이런 공장이 있고 이런 데는 들어가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원재료 이런 게 한 90% 넘게 차지. 95% 그래서 5%에서 난감해야 되는 게 3% 마진 보고 하는 거지. 그런 회사가 꼬박꼬박꼬박 최근에 했던 게 EMD도 뭐 했노? MK전자. MK전자가 그래 그래 그거다. 동방 만드는데 맞지? 기억도 안 난다. 봐라 기억 안 난다. 한장 하겠다. YMT. 기억 안 난다. 통과. 하여튼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거는 마진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 높은 걸 많이 찾아요. 왜 원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손해잖아. 일단 지고 시작하는 거잖아. 안 가면 많이 계속 팔아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실수해버리면 타깍이 크겠지. 그래서 영업이익 많이 나는 데는 그거 뭐야 차익금 이자를 막 3% 4% 줘도 상관없다. 순이익에서 더 많이 남기면 되니까. 여기서 영업이익이 17% 708억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빼고 영업으로 벌어들인 게 17% 돈 버는 걸로 자기가 돈 버는 걸로 17% 그 외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뭐 돈을 누구 빌려줬는데 아니면 내가 있는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있는 돈으로 어디 투자를 했는데 어디에 뭐 이렇게 뭐 했는 그런 것들이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투자를 했는데 손해볼 수도 있잖아. 맞지? 돈을 빌렸는데 또 거기 또 이자 낼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니까 이자 수익만 12억이 들어왔고 기타 수익이 12억이 들어왔고 기타 비용이 3억 나갔고 금융 수익이 3억 들어왔고 와 이자가 12억이나 들어왔나 뭐 했는데 이것들 그리고 금융 비용이 2억 나갔고 세금 162억을 빼니까 단기 순이익이 568억 매출의 14%가 단기 순이익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뭐 법인세 법인세란다 그 뭐고 차익금에 이자율 3% 빼더라도 역력하죠. 그래서 EPS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본 변동은 아까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 별 차이 없으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여기도 콜마 BNH 단독으로만 하더라도 487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흘러간다. 영업으로서 돈 버는 행위로서 현금이 흘러가는 것을 딱 까보니까 그래도 플러스로 흘러가고 있더라. 어떤 것은 마이너스 될 수 있지. 어떻게?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든지 재고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의 물건 팔린 걸로 되어 있지만 돈은 못 받은 거잖아. 그리고 재무가 있고 매입채무 그거는 아니고 또 뭐있노? 재고 있고 매출채권 그렇지 매출채권 팔린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돈 못 받은 거 그거는 현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를 까먹으면 이게 플러스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매입채무가 사라지면 또 돈 준 거니까 또 그게 또 플러스 그건 마이너스. 그럼 다 빼고 나면 그게 보통 크거든. 1,200억이 막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이 까먹어 버리면 없다. 이게 마이너스 될 수 있다. 마이너스 되는 회사들은 그래서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기보다는 회사가 깔끔하게 안 돌아간다.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는 투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돼야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는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돈을 쓴다. 만약에 플러스 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을 안 쓴다가 아니라 돈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지. 플러스 되면 미래를 위해서 돈을 안 쓰네.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쓰는 돈보다 안 쓰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으로 재무는 내 자본을 건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갚든지.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됐다는 소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 혹은 배당금 주는 것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더 많다.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 배당금은 안 준 애가 아니고 플러스 된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줄 수 있거든. 왜? 배당금은 20억 줬어. 그런데 은행에서 30억 빌렸어. 그럼 뭐다? 플러스 10억이 재무활동으로 잡힐 수 있단 말이지. 왜? 30억이 내한테 들어오고 내 수중에서 20억이 나갔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0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결론 지어선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재무가 플러스 됐다는 것은 배당금 주는 것보다 배당금 안 줬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안 봤을 때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빌린 게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세히 보면 배당금도 안 줬네. 그러면 빌린 것 밖에 없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내 말대로 배당금은 줬는데 빌린 게 더 많았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제일 성장하는 기업으로서는 제일 잘 맞고. 이게 또 예를 들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될 수 있어요. 이건 다 큰 기업들. 왜? 현금은 돌고 있고 투자는 플러스니까 안 한 것보다 투자한 것보다 투자 안 하는 게 더 많다고 해서 플러스고 재무도 갚는 것보다 배당금 준 것보다 그냥 돈을 안 갚았는 게 더 많아서 플러스 되니까 이건 거의 성장회사들, 도시가스 회사들 그런 거 있잖아. 더 이상 꼬박꼬박 돈 나오는데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현금은 돌지 않는데 투자도 안 하고 그렇다고 재무를 갚지도 않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지. 덜 갚고 이런 것들. 그렇게 이걸 볼 수도 있다. 기말 현금성 자산이 450억. 2억이 지금 재무제표에 450억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은 62억이 증가했다. 시작할 때 385억으로 시작했는데 450억이 됐으니까 62억이 증가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재무활동에 배당금 직업에 73억, 리스 부채 감소 7억. 요거 합치니까 81억만 마이너스잖아. 은행에서 땡긴 거 없잖아. 주석은 별 차이 없으니까 기택가격 받던 거하고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 현금성 자산은 450억 있는 것까지 다 받던 거잖아. 배출 채권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단기 금융상품은 예를 들어 100억이 있는데 어떤 게 투자인 거 보니까 정기여의금에 50억, 사모사채에 50억 이래서 단기 금융상품은 100억이 요렇게 있고 비동으로서는 임차 보장금 13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에서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게 어디 있더라. 719억짜리 보면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게 보면 되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719억짜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여기 보면 정기말 금융상품 중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719억 있는데 요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뒤에도 나오니까 여기 나오니까 요거를 보면은 그 안에 뭐 공정가치는 어떤 거를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보면 이렇게 항목이 나오잖아. 비유동 항목. 1년에 바꿀 수 없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비유동. 유동은 1년이라고 보면 되고 비유동은 1년 안에 바꿀 수 있지 못하는 미래에서 파트너 구호 요게 300억짜리가 297억이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채권형 편드는 유동 항목이니까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190억 투자했는데 8,700만 원 벌었어. 190억 투자해서 8,700만 원 벌었어. 채권형 신탁이 100억 투자했는데 1,600만 원 벌었고 성과 연근 예금. 예금이 30억 예금했는데 8,400만 원. 특전 금전 신탁 100억 투자해서 4,000만 원. 그래서 합쳐 720억 원의 원가가 들어갔는데 719억이 돼 버렸네. 마법 같은 일이 발생됐다.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 돈을 못 걸리면 금융자산이 이제 좀 못 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요렇게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항목 중이면 비유동 항목, 농후 바이오, YTN. YTN 이거 유스 YTN 그거 맞지 싶은데. 요게 요렇게 조그만 1억 5천씩 투자했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나오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앞에 또 뒤에도 나오니까 뭐 별거 없고. 종속기업, 공동기업 셀티브 코리아를 60%의 지분을 가지고 15억을 들여서 설립되었다. 요런 것들. 종속기업은 515억의 장부금액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요거는 피투자회사 재무정보. 얘들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근호농림, HNG, 셀티브 코리아, 장수 콜마, 콜마, 오스트레일리아, 얀타이, 아토미, 헬스, 요거하고 했는게. 이중에 근호농림과 HNG가 단기순이익 10억과 HNG가 94억. 요거만 단기순이익 내고 나머지는 3억 적자에. 셀티브는 3억 적자에. 장수는 16억 적자에. 뭐 이렇게 돼 있다. 마진을 못 넣는다. 그리고 투자부동산에. 유형자산에 844억의 투자부동산이 가 있고. 시작할 땐 685억으로 시작했는데. 190억 치 산거지. 그래가 중간에 30억 치는. 강가상계고로 자동으로 빠지고. 그래서 844억이 됐고. 무용자산에는 5억으로 시작했는데. 1억 8천 치. 요번에 산거지. 그래서 7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투자부동산에 있으면 투자수익이 있을 거잖아. 보면은. 투자수익이 나온다니까요. 얼마하면 없어가지고. 자. 매입채무.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간단한 거는 이제. 중복되는 거는 막 넘어갈 테니까. 재무재.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와 인식된 금액. 리스를 할 기간 동안에는. 그걸 자산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자산이. 부채와 자본이. 내 거와 부채도 포함이 있잖아.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29억 치. 재무상태표 인식된 금액. 그러면 리스 부채는 또 29억 치. 요런 식으로. 요걸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11억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통과. 리스 부채. 1년 안에. 만기구조가 1년 안에 들어가는 게. 13억. 1년에서 5년 13억. 5년에서 10년 7억. 합계 34억의 리스 부채가 있다. 그중에 이렇게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다. 세금은 22% 이렇게. 얘들만 22%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 이익익려금은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는. 임의정립금이. 정기 말에는 1349억을 쌓아놨는데. 요번에는 임의정립금. 이거 임의정립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립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 1700억이나 쌓아놨다. 1700억이나. 미쳐본 이익익려금은 622억이고. 520억이었어. 이거는 뭐. 단기순이익이 쌓이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익익려금에서. 뭘 줄 수 있다. 배당을 줄 수 있다. 배당금은 여기서 준다니까. 배당금은 여기서 주잖아. 그러니까 이익익려금이 쌓이지 않은 회사들은. 배당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되고. 이걸 까먹고. 자본을 까먹으면 뭐가 된다. 자본 잠식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판간비는 아까 봤다시피. 129억인데. 급여가 많고. 56억. 복리후생비 6억. 지급임차료 9억. 간과상환비 5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급수수료 21억. 합계 129억. 이런 식으로. 원가와 판간비를 합쳤을 때는. 아까 봤다시피. 재고자산이 2426억. 합계 3242억의 원가와 판간비. 매출에서 요 금액을 빼면 뭐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나오겠지. 요거는 금융수익. 금융비용인가. 기타수익. 기타수익. 배당금 수익으로 9억이 들어왔고. 자회사에서. 관계회사에서. 그리고 외환차익. 돈을 썼을 때. 달러를 썼을 때. 위안화를 썼을 때. 차익이 9200만원 들어왔고. 외화환산이익. 가지고만 있었는데. 1800만원이 들어왔고. 이렇게 자비이익. 박스 팔아서 11억 8천 해서. 12억을 벌었는데. 나간 돈이. 외환차손. 달러를. 위안화를 써서. 9600만원 손해받고. 달러나 위안화를. 외환을 가지고 있었더니만. 2억을 손해받고. 이런거지. 그래서 3억을 손해보고. 나가고. 금융수익은. 금융자산평가이익으로서. 금융자산으로서. 3억 벌었고. 금융자산으로. 손실이. 1억. 이자 비용 1억 해서. 2억 5천. 나갔다. 요렇게.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 법인세 빼기 전에 730억인데. 요기에서 이제. 간가상각비 38억. 뭐. 퇴직금 10억. 뭐. 매출채권. 아까 말했다시피. 영업으로서. 이제 돈 버는 행위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에. 매출채권. 일해주고 돈 못 받은게. 증감됐어. 일해주고 돈 못 받은게. 증감됐으니까. 현금이 없다. 134억치 못 받았다. 까먹었고.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17억치 못 받았다. 또. 매입채무. 기타채무. 외상값이 증감. 증가했다. 외상값이 증가했다. 매입채무. 외상으로 가져온게 증가했다. 돈 안줘도 되니까. 내 돈이 불었다. 그래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니까. 641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거지. 뭐고. 직업 보증은 85억 했다고 하는거고. 이거는. 특수 관계자와 거래내용. 아까도 한번 봤듯이. 지배기업이. 한국콜마홀딩스인데. 여기에서. 가져온게. 18억치 가져왔고. 근호농림에서. 2억치를 팔아먹었고. 매입원. 여기서 가져온게. 242억치를 가져왔고. H&G에 6억을 팔아먹었고. 237억치를 가져왔고. 이런식으로 된거지. 그리고 한국콜마에. 매출을 42억. 팔아먹었고. 4억일을. 1415억치를 사왔고. H&K 이노엔에. 24억치를 팔아먹었는데. 4억은 없고. 뭐 이런식으로. 팔아먹은거는. 특수관계자 회사들로가. 83억치를 팔아먹었는데. 4억이로는. 1913억치 사왔다. 저것끼리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아까 다 봤던 것들. 셀티브코리아에. 현금출자 15억치 했고. 종속기업에. 종속기업인 장수콜마에. 지급보증을 14억 해서. 지금 138억에. 거래내역이 있다. 자금거래내역이 있다. 요렇게 해서 가는거고. 퇴직금. 경영자들이 19억 정도 가져간다. 어디더라. 얼마전에는 뭐. 50 몇억씩 가져갔잖아. SJ가 아니고. FLF도 아닌거 같은데. 기억도 안난다. 한번만 지나가면 다 기억 안난다. 이거 대손충당금. 대손. 대신 손실 나는거를. 충당하는 금액. 그거잖아. 그거 한. 서른명이 디프를 갔어. 서른명 디프를 가잖아. 서른명 디프를 갔는데. 막 한 50만원 나왔어. 30. 잠깐만. 서른명이 디프를 갔으면. 30만원. 나눈. 50은. 6천 딱 떨어지네. 근데 총무가 6천은 안걷고. 얼마걷는다? 7천은 건다. 왜? 중간에 꼭 한놈. 안내 쓰면서 냈다. 한 놈 있거든. 그걸. 그걸 대신해서. 미리 챙겨놓는다. 혹시 모르니까. 맞지? 남으면은. 위차해서 쓰면 되니까. 충당하는. 그걸 혹시 몰라서. 손실 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손실 난거를. 일단 메꿔야 되잖아. 손실 난거를. 빵구 내면 안되잖아. 일단 그래서 또 메꿔 놓는 돈도 있고. 어떤건 막. 90 몇 프로도 있던데. 못 받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거지. 못 받을 수 있는걸 대비해서. 하는건데. 거의. 악성 채무가 되면. 악성. 그거 뭐고. 채권. 채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되면은. 못 받는거지. 고런 것들이. 고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채권. 매출 채권이.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게. 60% 기간 후. 3개월 이내. 11% 이런 것들. 좋은거는. 여기서 거의 3개월 안에. 100% 다 끝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길다. 이렇게 길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선바이오텍 사업에서. 상품. 만들어 놓은걸. 바로 팔 수 있는게. 107억치. 합계 한. 227억치고. 푸디팜 사업에서는. 원재료가 한. 97억치. 반제품 28억치. 합쳐가지고. 195억치고. HNG는. 상품하고. 부재료 다 합쳐. 한. 53억치. 근호 농림은. 한. 뭐. 상품. 아. 소개하고. 다 합쳐가. 상품하고 다 합쳐가. 상품밖에 없네. 11억치. 이런걸 다 더하니까. 상품이. 122억. 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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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보다. 작년보다. 작년이제. 작년보다. 증가했어. 상품은. 한. 16억 정도 증가했고. 제품은. 작년에. 128억인데. 제품은. 감소. 105억으로. 원재료가. 137억. 137억. 별 차이였고. 부재료는. 55억. 52억. 조금 감소했고. 반제품은. 40억에서. 46억으로. 6억 증가했고. 제공품은. 17억에서. 20억으로. 한. 3억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485억이었는데. 올해는. 489억. 4억이 증가했다. 매출 대비 보니까. 10% 정도 차지하더라. 재고 비용이. 10% 정도 차지하고. 그거를. 매출.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하는 것은. 원가 나누기. 재고자산. 매출. 매출. 나누기. 재고자산을 하면은. 그거. 나오거든.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오는데. 구해라는 말이. 아. 이걸 내가. 요걸. 설명이. 애매하더라. 365. 나누기. 9. 하면 얼마고. 365. 365. 나누기. 40일만에 물건이. 회전한다. 요런 식으로 해석.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건 회전율이. 빨리빨리 된다. 빨리빨리 된다. 요렇게. 숫자가 낮으면 나올수록. 물건이 더디게 돈다. 요런 식으로. 40일만에. 재고가. 소진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고런 식으로. 이거 뭐야. 장기채화재고. 요런거는. 이제. 올해. 상품이. 이거는. 건강보조식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유통기간 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잖아. 맞지. 휴대폰 껍데기야. 뭐. 웬만한 직사광선만 안하면은. 유행만 안 빠지면.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 고런 장단점이 있지. 그러면 요거는 것들을. 평가손실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 상품을 못 시킬 수 있다. 고런 것들을 보는 것 같고. 자. 감사조에도. 김광일. 감사. 상관감사. 삼성구려. 미전실에. 전략2팀 담당 임원이었네. 요런 사람도 있고. 자. 할문구 콜마홀딩스가. 4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윤요원. 따님이에요. 따님. 장남이 있고. 따님. 남매인데. 남매 맞지. 6% 딸이 이제. 공동. 그거. 하는 걸로. 6.3% 한국콜마홀딩스는. 윤상현이. 윤상현. 이제. 자기 오빠. 오빠가 29% 지분. 경영권 승계를 다 했으니까. 윤요원이 6.9% 한국콜마홀딩스는. 여기 윤요원. 윤요원. 똑같이. 이 사람은 오빠. 자. 한국콜마홀딩스가 46%. 윤요원 6%. 한국원자력연구원 6%.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23%. 680만주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살 수 있다. 2020년. 4월에. 22,000원. 최저가가 했는게. 2만이 띠뻔네. 와. 5만7천원. 2020년. 9월에. 5만7천원. 지금 얼마고. 지금 6만 얼마 아이가. 와. 엄청 띠네. 네. 그래서 보면 임원현황에. 윤요원. 76년생이네. 내가 동갑인데.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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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 대표이사. 5년 근무했고. 180만주를 가지고 있다. 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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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퀸 뭐. 볼 거 있나. 여기 뭐고. SK케미컬 경영지원전략실. 뭐 이런거. 송장춘. 1966년. 68년. 74년. 한국콜마. 볼 거 없다. 직원평균건성연수가. 얘네들을. 의무의로. 선바이오텍. 자회사로 풀다 보니까. 3년 9개월. 2년 8개월. 2년 9개월. 4년 1개월. 3년 2개월. 얘들 건강기능식품. 얘들. 뭐. 패션쪽이야. 그렇다치고. 마케팅쪽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얘들은. 오래. 좀. 써줘야 되지 않나. 맞지. 얘들. 근무가. 좀. 별론갑다. 맞지. 그렇게 보인다. 뭐. 모토닉 같은데. 또 말하자면. 평균건성연수가. 18년인데. 18년. 나가라고. 옆구리 찌러도 안 나간다. 왜 안 나가겠노. 지가 얻을게 더 많으면 안 나가고. 아니면 돈을 겁나게 말주든지. 아니면. 일이 굉장히 쉽든지. 일은 쉬운데. 돈도. 좀. 말줘도 안 나가지만. 그런 사람 나가거든. 어떤거. 내 미래 비전이 없어 보이면 또 안 나가. 그러니까. 일은 많지만. 돈도 조금 적지만. 여기 있으면 얻을게 많다 생각하면 또 안 나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나가. 왜. 이도저도 아니길래. 내 미래는 누구 옆에서 이제 뭐. 여자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애기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뭔가. 주변에 갑자기. 여건이 확 변하면은. 이래 살아가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든. 그러면. 아. 여보단 딴 데 낫겠지. 콜라든 간다니까. 맞지. 소속 회사 현황. 한국콜마. 콜마. BNH. 이런식으로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쫙. 비상장. 계열 회사간의 종속 출자 요거 한번 볼게잉. 자 요거. 띠띠띠띠띠띠. 글자가 굉장히 좀 크게 해놓지. 지주회사는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의 주식을 한국콜마가 27% 콜마파마가 69% 얘가 다 가지고 있네. 아. 콜마홀딩스가 얘를 가지고 있단 말이잖아. 맞지. 아. 그래. 한국콜마홀딩스가 콜마파마의 69% 깜짝 놀랐네. 한국콜마를 27% HK바이오 요거를 57% 콜마스크를 50% 소코 캐나다 100% 콜마 BNH 46% 지분 파마사이언스를 50% 계열 회사는 보스턴 특허조합 45% 내추럴 스토리, KB랩, 양타이 콜마 아토미헬스, 콜밥 앤스틱 요런데들 지분을 계열 회사로 두고 있다. 45%씩 가지고. 그러면 한국콜마는 손자 회사로 콜마 코스메틱, 콜마 코스메틱, 후시, 세코이 100% 뭐 CSI 코스메틱 한국콜마 화장품이네 맞지? HKNS, HKINON 한글도 모르겠네 50% HKN은 항콜 헬스케어 비테남 100%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패키징 요도 LAC 51% 이렇게 망행열된 거야 이렇게. 한국콜마는 69% HKN 이노베이션 어딨노? HK 콜마 H 오 여기 있네. 콜마 BNH는 H A E G N G H N G 그래 왜 이렇게 붙이든지 맞지? H N G 근원옥님 장수콜마 콜마 오스트레일리아 셀티브코리아 요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얘가 요걸 다 가지고 있어. 오빠 있다 그랬잖아 오빠 이건 따님 따님이 요렇게 딱 가지고 있다. 딱 양분하고 있네. 자 양분하고 있다. 요래서 대표이사 정학은 윤혀원 요렇게 있지만 실세는 윤혀원이다. 탑업인 출자 현황에 H N G의 단기순이익이 7억 근원옥님 근원옥님 단기순이익이 16억 매출이 얼마 올라갔느냐 봅니까 매출이 매출 없다. 자 그리고 장수콜마가 마이너스 10억 그리고 콜마 애터미 요거는 이제 하고 있는 데는 비상장 여기는 마이너스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79억의 순이익이 발생되었다. 자회사로부터 그리고 요게 하나 있더라. 제재 받은 것들을 보니까 2017년 2월에 콜마 BNH가 과징금 3억을 먹었어. 뭔가 봤더니 정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거짓기제 하이 새끼들 이때는 따님이 복귀하기 전이겠지 그만 그 윤 실세 콜마 일대 콜마 일대가 그때는 그거 다 했을 때고 콜마 일대가 2019년에 그거 뭐고 정권에 대해서 막 삽질하다가 갑질했던가 하여튼 뭐 이상한 인터뷰 비슷한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그거 책임을 묻고 자기가 물러났거든 물러나면서 이제 아들하고 딸한테 넘기는 걸 알고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조 1항을 어겨서 이의신청 및 과징금을 납부하고 재발방지대책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조 1항을 어겨서 3억짜리 먹었어 정권신고 거짓기제 이 말이 되나 저들은 뭘 좀 소개를 내 링크 하나 걸어놨는데 그거 보면 될 거고 이걸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 맞제 이게 이런 거는 처음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쉽다 잃었던 거 없던 회사도 얼마 많았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소송 걸려가 이런 거는 저들끼리 소송이니까 소송도 얼마 전에 한스바이오메드 그거는 저들이 뭐야 그거 해가지고 소송 걸린 거고 6개월 먹었더만 판매금지 그런 거처럼 이런 게 되나 이런 거 하면 근데 뭐 이거 사업성 보고 투자할 수 있겠지 하여튼 이런 단점이 하나 있더라 옛날 했던 짓 근데 지금 경영진이 바뀌어서 바뀔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중요하게 발견되어 있지 네이버 금융원 이어서